오늘 무슨 꿈을 두셨어요?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자, 준케이스 애교기부림! 멤버들이 정말 시작된 소리를 했는데요 아니, 나 못하겠어 봐!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한 명 했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다가야죠!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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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이런 거 못하잖아 내가 내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장난이 말고 말에 좋다고 최고!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여러분 지금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저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 사실 이거 우영이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덜렬 나 민준이 형 따라해 볼게 니가 넌 죽을래 어떡해 형, 민준이 형, 내가 넌 죽을래 어떡해 최고! 난 너만을 시갈래